너무 맛있어요! 궁합이 진짜 최고예요 완성! 넣어주세요 더 맛있네요 김치 소금 참을수 후추 참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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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짜장라면, 파김치, 양념치킨 소중한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후니, 후니, 후니입니다! 오늘은 짜장라면과 파김치, 양념치킨을 준비했어요 너무 맛있겠죠? 지금 근침 돌거든요? 짜장라면부터 먹어볼게요 퍽 터뜨려서 짜장라면에는 노른자가 최고죠 소리가 꾸덕꾸덕한 소리 양념치킨 양념치킨 너무 맛있어요 그러나 짜장라면 한입 꼭꼭 너무akhlin 또 절 안게 참, 파김치도 준비했어요 면이랑 같이 이게 환상의 조합이잖아요 너무 맛있어요 콜라 역시 치킨 먹을때는 콜라가 최고! 파김치랑 짜장라면이랑 궁합이 최고예요 이렇게 같이 놓고 먹는데도 군침이 던네 입에 엄청 묻네요 맛있게 드세요 너무 맛있다 너무 맛있어서 허겁지겁 먹게되요 벌써 다 먹었네 파김치가 진짜 맛있게 익은 것 같아요 면이 없어 어디로 갔죠? 저 언제 다 먹었죠? 많이 안먹은 것 같은데? 치킨이랑 파김치랑 같이 먹어볼게요 이렇게 저는 소스를 더 먹어야한다고 맛있었어요 소스를 넣어주세요 엄청 매운맛 맛있게 먹어야한다고요 먹으면 좋겠어요 맛있게 먹어야하는데 그래도 맛있게 먹어야하네요 casa 오늘은 짜장라면과 파김치 양념치킨을 먹어봤는데요 누가 왔다갔나요? 어디갔지? 너무 빨리 먹었어요 이 조합은 최고의 조합이에요 너무 맛있게 먹었어요 오늘도 맛있게 보셨다면 구독,좋아요,알림 설정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도 맛있는 하루 되세요 후니였습니다